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우리 주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리댄스팀의 멋진 무대 권정희 강사님께서 이 무대를 함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앞쪽에 앉아계시는 거 맞습니까? 예 여러분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무대의 콘셉트는 이 지나가는 복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벚꽃같은 화사한 무대를 준비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더 큰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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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